키 키워서 왔어요. 딱 이만큼. 키다리 아저씨가 키가 너무 커졌어요. 저 원래 컸어요. 그건 맞는데 원래 큰데 더 커졌어요, 키다리 아저씨. 진짜 키다리 아저씨 같은 거. 우수가 너무 커진 거 아니야, 이러면? 이렇게 됐을 때 용수가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제 키만의 세계관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. 밸런스가 좀 깨져요, 이쪽에다가. 최선을 다 하는 뭐지? 화이팅. 오늘 마지막 방송이야. 아니지, 아니지. 저건 아닌데 이번 주가. 쇼찹 첫방. 쇼찹 첫방이죠, 막방이구나. 웃읍시다. 주승님. 첫째 샤나이 뜨거운 포 보셨어요? 예, 소원 같네. 준영이는 오리언 안 봐요. 아, 오리언. 아, 네. 어떻게 했어요? 예, 그런 거 아니에요. 샤나이 뜨거운 포. 멤버들 커버 영상만 가끔 보고 오리언은 안 봐요. 샤나이 뜨거운 포. 제가, 지가 드러쉬. 2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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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탄. 5, 2탄. 3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